오늘은 학생들이 많이 보네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오늘은 예방접종을 맞으러 갑니다. 조카랑 초조카랑 그리고 망고 같이 가요. 예방접종 2천만 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. 원래 이게 비싼가? 종이 보면 날짜 맞춰서 주다 맞게끔 생각보다 체계적으로 잘 되어 있어요. 그리고 이제 다낭에는 지금 확진자가 추가적으로 안 나와서 그런지 좀 많이 회복된 모습이네요. 오늘도 주사 맞을까요? 다른 얘기들도 있고 그만 곧 자고 있어. 좀 있으면 울겠지? 진짜 얘기만 봐. 여기 보면 이런 문진표를 작성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. 뭐 열이 있었냐? 뭐 이런 거 있지? 다오쿤? 통통? 맛본적 있냐? 여기! 다오쿤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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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뺐어요? 다오쿤? 알겠어? 如은? 여기 한빈이랑 그 다음에 첫 조카 너 이제 주사 맞을거야 이제 주사 맞을거야 이제 클럽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소통카메라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사실은 한 명, 그곳에 한 명만 들어갈 수 있대 주사 맞으러 갔어요 여기가 진짜 애기 엄청 많아요 다낭 있는 애기 다 여기 있는 거 같아요 여기가 진짜 애기 너무 많아요 여기가 진짜 애기 너무 많아요 아, 네? 네, 네 눈 봐, 눈 봐 자 잘 맞았어? 안 울어? 그렇지 이 정도면 안 울었지 어휴 아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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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bijаг 필 아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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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휴 아휴 안녕 그럼 그럼 동생이 한번 마세요 응? 뭐? 왜 안 매워? 아, 네, 안녕하세요 오, 너무 귀여워 오오, 오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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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